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 그때 그 문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인데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그 내용이 공개가 돼서 참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과정을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총 5차례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건 지난 1월 19일에 보낸 문자입니다. 그 전 상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말이 앙뚜아네트를 언급하면서 압박한 게 19일 이틀 전인 17일이었고 그 직후 한 전 위원장도 연 이틀에 걸쳐 관련 입장을 내놓았던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하는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말한 그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틀 뒤죠. 21일에 한 위원장과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욱 원내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걸로 알려졌죠.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곧바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른바 유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다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여사 사과를 직접 주장했다는 얘기도 본 기억이 있긴 있거든요. 네. 이게 김여사 문자 하루 전날인 18일 상황인데요. 한 전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을 한 매체가 과도하게 해석해서 결국 일주일 뒤에 정정 보도를 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살펴봤고요. 지금 남은 쟁점은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지가 있었느냐 이것 하나하고 왜 이 시점에 이 문자를 누가 공개를 했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자 내용 자체는 TV조선이 이미 지난 1월에 보도까지 했었기 때문에 꽤 많이 이미 전파가 좀 됐던 상황입니다. 다만 수신자를 한동훈으로 특정해서 이를 전당대회 전국에 활용한 건 분명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여권 대다수 인사들은 신윤계 그중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반감을 가진 인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두고서도 한 전 위원장이 문자 뜻이 실제로는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 여사 측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보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그때 그 문자의 느낌표는 궁중 암투보다 더하다로 하겠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에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 암투는 대통령과 본인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번 문자소동 기획자가 친윤이라느니 반한이라느니 뭐 각종 말들이 많은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당정관계가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